페이스북에서 몇 달 전에 새로 내어놓은 자바스크립트 매니저 얀을 살펴보겠습니다. npm 패키지 매니저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새로운 자바스크립트 매니저 굳이 필요할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GitHub으로 가보시면 멤버들을 보시면 barbel.js로 유명한 현재 페이스북에 있는 Sebastian 그 다음에 ember.js 크리에이터고 번들러 카오 같은 패키지 매니저로 유명한 유우다까지 참여한 프로젝트입니다. 게다가 페이스북, 구글 등에서 같이 협업하여 만든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이 안에 특징을 크리에이터인 Sebastian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그 다음에 시큐리티, 그 다음은 리라이어리티입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에서 개발 머신과 CI 머신에서 항상 정확히 같은 버전 그리고 구조를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확히 같은 버전의 디펜더시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동작을 일으킬 수 있고 같은 버거가 재현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 블로그를 보시면 페이스북 내에서는 리액트.js, 리액트.네이티브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npm 패키지를 사용하는 데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만 건 이상의 커밋이 올라오고 CI 서버에서는 이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패키지 의존성 관리가 아주 힘들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해피 방법을 사용해봤지만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었고요. 특히 리액트.네이티브의 경우에는 68개의 디펜더시 그리고 12만개의 파일을 커밋하거나 변경사항을 추적했는데 이것마저 힘들었고요. 그에 따라서 버전 락킹을 위해서 npm 시니크 랩을 사용하긴 했지만 제이슨 파일마저 무작위적으로 변경되는 까닭에 변경된 라인수가 5000라인이 넘어가면서 리뷰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기존 프로젝트에서 yarn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방법은 간단히 yarn 명령을 치게 됩니다. yarn 명령을 치게 되면 yarn은 크게 세가지 스텝을 하게 되는데요. 리솔빙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패키지를 글로벌 캐시 쪽으로 가져오는 패칭 그 다음에 로컬로 복사하는 링킹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실제로 yarn.lock 파일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는 yarn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성된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보시면 실제 버전을 명시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솔브드 같은 경우는 실제 이 파일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 오프라인 모드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될 텐데요. 이 경우에는 이 리솔브가 실제 로컬 파일 경로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패키지가 실제로 어떤 디펜던시를 갖고 있는지 정확히 어떤 버전을 가지고 있는지 명시를 해서 어떤 머신에서든 동일한 디렉토리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yarn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yarn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나 이런 과정들을 전부 다 패럴로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npm 클라이언트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yarn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큐리티 이슈 같은 것을 알려줌으로써 시큐리티를 훨씬 더 강력하게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yarn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렉토리를 하나 만드시고요. yarn init을 통해서 패키지.json을 생성합니다. yarn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니멀 정보만 받아들이는데요. 이렇게 치시면 패키지.json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종료를 하고 패키지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arn 같은 경우에는 npm의 install, save와 독일한 명령으로 yarn add라고 좀 더 명치적인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패키지 이름을 넣으면 yarn 갓 파일이 똑같이 리솔빙, 패치, 링클 과정을 통해서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시 패키지 매니저를 한번 보시면 갓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yarn lock 파일을 보시면 갓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v 쪽에 추가할 때는 add에 dev 플래그를 사용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패키지.json과 dev 디펜던시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똑같이 당연히 란에도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yarn의 세 가지 스텝을 얘기하면서 패칭 과정에서 글로벌 캐시 쪽으로 캐시된다고 얘기했는데요. yarn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캐시 dir을 하시면 실제 그 디렉토리를 알 수 있고요. yarn에 cash ls를 하시면 실제 어떤 버전들이 캐시가 돼 있고 리셀브가 어디에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yarn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오프라인 레포지터를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되어 있던 node 모듈과 yarn lock 파일을 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yarn config set 명령을 이용해서 오프라인 미러 경로 값을 세팅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되면 루트에는 yarn rc 값에 yarn 오프라인 미러 경로가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생성된 yarn rc 값을 로컬 프로젝트에 옮겨보도록 하겠는데요. 만약에 이제 글로벌에 세팅하시면 모든 yarn 인스톨은 저 npm 패키지 캐시 쪽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로컬 쪽으로 한번 옮기고요. 그 다음에 yarn 인스톨을 하시면 이전과는 달리 리모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저 npm 패키지 캐시에서 캐시된 파일에서 가져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ls를 통해서 저 패키지 캐시에 타볼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yarn lock 파일을 보시면 이 각 패키지의 리소브를 보시면 이전과는 달리 타올 파일명과 헵시갓이 추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 프로젝트는 오프라인에서 패키지들을 가져와서 정확한 버전을 가져와서 테스트를 하거나 혹은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샌드박스 된 CI 서버에서 얼마든지 같은 버전으로 그리고 네트워크 상황에 상관없이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yarn의 간단한 사용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